성마리꽃농자 입니다 제가 아 며칠전에 입춘 아 마지 잘하는 삽수나는 예 영상 올린 게 있어요 그래서 예 추첨을 좀 해볼라 합니다 아 링크를 복사해 가지고 유튜브 댓글 추천기 라는 게 있어요 아 이걸 붙여놔가지고 영상을 불러옵니다 그러면 요 입춘 되었습니다 재람소시 여기에 영상에 오는 거죠 106명 정도가 신청을 했는데요 일단 3분 이라고 했으니까 아 추첨 1 2 3 으 음 반드시 내용에 에 재래는 씨앗을 받고 싶다는 의사가 있어야 됩니다 의사가 없고 단순한 격려면 에 그냥 패스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공지한대로 오늘 영상을 찍어서 올리니까 아 보시고 해당 되시는 분은 아 명절 아 아 끝나는 음 화요일까지는 주소가 와야 됩니다 그래야 명절 끝나고 제가 해당 되시는 분께는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분 드리는게 아니고 유튜브가 알아서 아 유튜브 댓글 추첨기 사이트입니다 유튜브가 알아서 추첨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그러면 에 재란음 삽수 어 나눔 입춘 맞이 나눔 받으실 분 추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에 닉네임을 안 쓰다보니까 그 지난번에도 헷갈려 하신 분이 계시더라구요 해당 되시는 분 삽수 신청한다고 정확하게 의사를 밝혔네요 두번째 음 원이 예 삽수 신청한다고 했습니다 한번더 합수 신청한다고 되있네요 해당 되시는 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이거 정확하게 잘 안보인다고 해당되지 않는 분인데 헷갈려 가지고 연락을 하신 분도 계시더라구요 어머니 정확하게 내가 확대해서 가까이 보여 드리니까 해당 되시는 분은 제가 전화번호 남겨놓을 테니까 주소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행운이 가신 분들 축하드리구요 또 추석 추석이 아닌 설이죠 설 또 진정과 시댁 왔다갔다 하시면서 스트레스 받는 일 없도록 하시길 바라구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새해 설맞이 또 나눔 도 제가 별도로 또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분 축하드립니다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지구